안녕하세요. 현대모비스 피버스 20번 포워드 박준은입니다. 제가 이제 상무를 갔다 와서 팀에 복귀하게 되는데 2군 경기 뛰면서 몸 빨리 끌어올려서 1군 합류해서 빨리 팬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계속 매일매일 챙겨봤고요. 경기 있을 때마다. 그러면서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몸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. 아픈데 없이 몸 건강이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상무 같이 입대했었던 동기 중에 성원희 형이나 승욱 형, 강철희 형이 수비를 잘하는 형들이기 때문에 그 형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 받으면서 제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슛에서는 자신감이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굳은 일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군 합류해서 빨리 경기 뛰어보는 게 목표고요. 몸 건강히 저희 팀이 우승할 수 있게끔 열심히 보탬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상무해서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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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